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요. 점차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구미도 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1도, 구미는 10도로 대부분 11도 안팎 예상되고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4도, 상주는 3도로 평년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상주 모두 8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에 발효 중이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1도 전망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